자, 해볼게, 해볼게. 자, 해볼게, 해볼게. 화났네. 아, 따질 것 같은데. 내가 올라가서 해볼까? 위험해. 내 거 같아. 이게... 찌릴수. 찌릴수. 아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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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됐다. 오, 됐다. 오, 됐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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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처음에 그 파파이 열매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정말 환호성을 질렀어요. 어떻게 보면 저희 맛있는 먹거리 과일 처음이거든요. 그 생각 때문에 사실 힘들고 무섭고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무섭다 해야 되는데. 큰 거? 이제 좀 요령 알겠지? 오케이. 좋았다, 좋았다. 또 좋았다. 오케이. 오! 오! 야! 대박이다. 오, 오. 오! 지금 그러면 되는 것 같아. 또 이동하다가 왜냐면. 근데 이거 잘 돼. 어떻게 올라왔는데? 아유. 됐어, 이제 됐어. 이제 됐어. 됐어. 꽃다자. 아니, 은정아. 이거 아까워. 됐어. 은정아 이제 된 것 같아. 은정아.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 이 자리에. 이걸로 먹기 위해서. 우리가 뭐 하나 잡으면 놓지 않는구나. 됐어. 아 됐다. 우와. 아 됐다. 됐다. 이제 좀 속이 시원해? 시원해. 아니야 그만 이제. 은정아. 은정아. 1, 2, 3, 4. 가자 이제. 으아. 모두 다다. 모두 다다. 여기 봐. 그런 거니? 내가 눈을 갖고 있는 얘기야? 동생이 잘 담아. 아 그럼요. 아유. 가자. 아 문 걸을까 좋다. 아 어제이가 좀 후욕이 있어. 할게 코에다. 이거 있어? 여기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? 남자들은 금방 지치고 여자들은 활기차게 이렇게 들어다니고 이게 바로 그 쇼핑의 그림 아닙니까? 쇼핑? 쇼핑 나온 것 같아요. 저 지금 다 들고 은정이가 저거 긴 막대 있죠? 저게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. 카드 돌잖아요. 이렇게 남자들은 조금만 가도 있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은정아 그만 사 이제 그만 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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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꽉 조우면 여유가 있었고 내가 이걸로 운명이 되니까 너무 그니까 좀 짧게 하지마 됐지? 작년 6월 30일 작년 5월 30일 작년 5월 21일 작년 5월 21일